올림픽의 메시지지! 복슬레이! 파이팅! 파이팅! 5, 2, 3 복슬레이 국가대표팀이 일본을 제치고 4인승 4장 첫 올림픽 무대에 제출하게 됐습니다! 얼음으로 만든 코스는 강철제설대로 활주하는 복슬레이는 총 4차례 레이스를 펼친 뒤 기록을 합산해 승리를 달린다고 합니다. 여러분 기대해 주세요! 신기록선! 엉덩이가 안 빠져! 한국판 플러닝 복슬레이 국가대표팀 가자! 한국 Baratale 도착 till 한국판 플러닝 복슬레이 축이 아멘